음악 글랜뉴의 맛집, 시로이 스시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. 하이라이트입니다. 모든 한인들이 함께 단합하고 화합하는 데에 새롭게 약속하고 가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한인동포들이 정착한 지 1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. 이렇게 시카고의 최중심부 데일리프라자에서 한인동포사회가 모두 모여서 이렇게 해서 자축하고 이러한 행사를 가진다는 것이 우리 동포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미국 주류사회에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우리의 위상을 더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상기하는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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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